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국을 구속하고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하며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다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는 대원칙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윤칼세 정치학교 국가중심세력총연합이 공동조치하는 31번째 토크콘서트가 11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국민이어야만 우리가 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시면 전국의 우파 국민 모두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도서구매로 윤칼세TV 그리고 시민단체 국가중심세력총연합이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진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황당무게한 괴담이 나돌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말 이건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매장하려는 아주 야비한 괴담이죠 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총선전에 풀려나면 보수 우파가 분열되기 때문에 절대 풀려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전에 풀려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우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씨가 풀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나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보수 우파는 합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무조건 모든 보수 우파가 다 합쳐야 된다 김무성이고 유승민이고 홍준표고 안철수고 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전에 풀려나면 보수 우파가 완전히 또 분열하기 때문에 절대 문재인이가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문재인 쪽한테 무슨 읍소한 듯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황당무계한 괴담이구나 이 황당무계한 박근혜 괴담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윤창중 정치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들고 대구 시장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는 보수인데 이러면서 말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 그 사람들의 주장 그 사람들을 사실상 속마음으로 지지하는데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전에 풀려나가지고 김무성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김용태 무조건 묻지도 말고 통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싶은 그 욕심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단언코 보수 우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보수 우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사실상 문재인의 저는 앞잡이라 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문재인에게 국민들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압박을 가해가지고 2년 지금 8개월 동안 감옥에 지금은 강남 삼성 강남 성무병원 강남 성무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정한 보수 우파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문재인이가 4월 총선이 끝난 다음에 풀어준다 그런 황당무기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 우파에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담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에게 압박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 우파의 핵심 지지층들에 대한 모독이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대놓고 얘기하세요 나는 김무성 나는 유승민 지지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건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서 보수가 분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우파를 분열시킬 것이니 총선 전에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아주 얄팍한 선덕이 선덕 선덕이죠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김무성 지지한다 나는 탄핵을 지지했다 나는 유승민을 지지했다 나는 탄핵이 옳다고 본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야비한 세력들 그 세력이 있죠 바로 그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박근혜 괴담입니다 정말 이건 혹세 무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혹세 무민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태극기라고 해서 같은 태극기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김무성과 유승민의 편을 들은 태극기는 그건 태극기를 빙자한 악입니다 결국 그들이 뭐냐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권을 만든 김무성과 유승민을 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포함해서 오늘의 대한민국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세력에 부역질을 하는 거죠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창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김무성과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서운한 감정 그 한풀이 분풀이를 위해서 문재인 세력에게 부역질한 것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갔고 하는 일련의 정치적 실현이 계속되고 있고 보수 우파가 완전히 부열돼서 결국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고 그 문재인 대통령 체제 그 체제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이 모양 이 걸로 난도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죠 아니 김무성,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하고 합치면 보수 우파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탄핵 세력이 완전 탄핵 찬성당을 만들면 보수 우파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합쳐질 수가 있습니까 윤상현이가 며칠 전에 주황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유승민과 합치자는 거예요 유승민이가 보수 우파의 아이콘 상징이라는 거죠 유승민이가 보수 우파의 상징입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님이라고까지 불렀던 부른다고 주장했던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윤상현의 괴변이죠 그렇게 정치하지 마세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님이라고까지 부른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주장이죠 그건 제가 100% 확신합니다만 새빨간 거짓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누구한테 아무 인연도 없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누님이라고 부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용인하는 그런 인간형이 아닙니다 왔다 대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호의했던 윤상현이가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느냐 유승민하고 통합을 해야만 보수 우파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승민과 윤상현이가 통합했다고 해가지고 그 당이 같이 만세 부르고 돌아다니면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왜 넘어갑니까 자 그러면 탄핵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윤상현이가 탄핵을 인정할 수 없으면 제3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드십시오 만드세요 빨리 나가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게 결국은 지금 바른미래당 그 당이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윤상현은 말대로 윤상현이가 그랬습니다 김무성과 통합할 수 없으면 우리끼리 나가서 당을 만들겠다 만드세요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국민한테 보여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단원하건대 총선전에 석방이 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보수 우파가 분열되는 분열될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간형은 김무성, 유승민, 윤상현과 다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얄팍한 인물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70, 68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그렇게 김무성, 유승민, 윤상현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파렴치한 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났을 경우에 그런 보수 우파가 결정적으로 분열하는 결정이나 메시지를 내놓는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인간적 그 여정에 대한 모독이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보수 우파에 대한 분열적 행동을 기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재인 세력은 그렇게 간단한 세력이 아닙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서 분탕지 할 것이다 그걸 기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준다 문재인 세력이 초등학생들입니까 대단한 정치적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엉성한 그렇게 얄팍한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형이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에서는 문재인이가 그럴 것이다 그렇게 풀어주지 말아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가 보수 우파 분탕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풀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을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재인 세력은 정치 공작의 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그 새빨간 가짜 뉴스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정권을 찬탄한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간단한 논리로 박근혜를 풀어주면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면 이 양반이 나가서 보수 우파를 총선전에 분열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어부지리를 안겨줄 것이니까 좌파한테 풀어주자 그렇게 간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들이 그렇게 간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줬을 때에 풀어줘가지고 서울 강남 내곡동 사저로 돌아가는 순간 보수 분열이고 뭐고 시끄럽고 어떠고 따질 것도 없이 순식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가 완전히 빨려들어가는 이른바 박근혜 블랙홀이 생길 것이다 이걸 지금 문재인이가 걱정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100%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폭발적인 파워 그 파워가 어느 정도야만 아주 밋밋해야만 예컨대 보수 분열이고 뭐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강남 성모병원에서 만약에 퇴원하면서 곧바로 내곡동으로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다시 서울 구치소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적당한 기간이 있다가 내곡동으로 돌아간다면 그 내곡동 사저에 귀가하는 순간 완전 보수 우파의 최대 강자로 저는 부각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2년 7개월 8개월 동안 이 보수 우파 정치 시장을 비워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난공불락에 누구도 넘나 볼 수 없는 위치에 딱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몰락했다면 그 2년 7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그 시간 동안에 보수 우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적할 수 있는 대체제 대항마 대항마가 나와야 할 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대적할 수 있는 보수 우파의 대항마가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시련을 엄청난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황교안입니까 그게 김무성입니까 그게 유승민입니까 그게 무슨 홍준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는 순간 엄청난 회오리가 불러와가지고 지금 제가 거론했던 사람은 완전히 그 폭풍 속에서 저는 사라질 걸로 봅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정치 규제로 정치 무대에서 강제 퇴장을 시켰죠 그런데 김영삼 당시 김영삼 일하는 일종의 야인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정치판에 들어오자 어떻게 됐느냐 당시에 민한당이라는 관제 야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민한당이라는 관제 야당은 아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시에 그 전두환의 민정당 시절에 민한당 뺨칠 정도로 무기력하고 웃기지도 않는 그러한 투쟁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오로지 자기 이미지 정치만 하는 그런 정당 이 난세에 당대표라는 사람은 색스폰 불어대고 있는 그런 당 그런 당 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이들은 한방에 날아갈 것이다 그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정말 허탈하게 물어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을 문재인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하고서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우는 것도 이게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폭발력에 대해서 바람을 빼는 겁니다 바람을 일종의 완충기간을 갖고 있는 거라 저는 봅니다 문재인이가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둘 것이냐 그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나오면서 완전히 보수 우파를 평정하는 그 시나리오가 문재인한테는 가장 두렵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는 지금 2년 7개월 2년 8개월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선뜻 풀어주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문재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엉뚱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면 4월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분열되게 만들기 때문에 총선 전에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만 석방될 수 있는가 이건 제가 초지휘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피할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압박을 더 많은 사람이 광화문에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전두환이가 그 철권 정치를 하면서도 그야말로 전두환은 철권 정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김대중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풀어준 겁니다 왜 국민들이 완전히 밀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김영삼 김대중을 풀어주고 김영삼 그 당시 80년대에 김영삼 씨가 다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김대중이가 귀국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을 광화문 태극기 집회 그리고 전국의 태극기 세력들이 외쳐대야 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날이 앞당겨질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전에 만약에 감옥에서 나온다면 박근혜 블랙홀로 인한 보수 우파의 정계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9일 토요일 오후 5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아시죠 윤창중 정치학교 제31차 국가중심세력 총연합이 공동주최하는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척구 토크 콘서트가 9일입니다 9일 이제 일정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9일 오후 5시 대구 영남일보 영남일보 지하 2층에 있는 대강당입니다 영남일보 위치는 대구 MBC 건너편입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입장은 무료이고 걸어오실 수 있는 힘만 있으시면 대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구 방촌역 4번 출구입니다 감사합니다